내가 신의 가물이 그득하다 내가 어디 가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으로 살아야 내 혼자 살았으면 내가 차라리 잘 살았을 뿐인데 누군가하고 엮여 살다 보니 내가 책임감이 있어서 누군가를 챙겨주고 살아간다를 하지만 내께 없어야 돼요 결혼을 해도 내 와이프가 없어야 되고 같이 살지를 못하고 자식이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움직여서 막 다녀야 돼 속이 답답하니까 속이 답답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다니는 일을 해 근데 그게 나랑 맞지는 않아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팔고 일을 하고 그게 나랑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대주님이 할 게 없다 보니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다 보니 막 밖으로 다녀 계속 그죠? 맞습니다 근데 내 속이 시원하거나 금전이 많이 되진 않아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내가 누군가한테 베풀고는 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야 있으면 다 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 차라리 머리 깎고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나 됐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내가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았겠다 그래 우리 대주님이 이 나이를 드시고 살아를 가지만 마음 편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진작이나 내가 좀 알았다면 내가 좀 풀고라도 살고 뭐라도 좀 하고라도 살았을 텐데 이제 와서 다 뒤집어 먹고 엎어 먹고 내 거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나 늙음하게 할 것도 없고 속이 답답하니 그때서야 저 좀 뭐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라는 마음을 드시는 게 우리 대주님이야 어머님 전에서 보자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냐 그래 그런다고 내가 이런 걸 믿어가지고 막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다고 내가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공부는 좀 해본다 하지마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잡생각만 막 하고 앉아만 계셔 생각뿐 아이고야 오히려 그래 살았나 이래 우리 할머니가 제가 팔짱을 어떻게 해요? 길을 모르니까 이렇게 욱 그랬으면 진작이나 가서 진작이나 이런 곳에 들어서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물어라도 보셨으면 지금 이렇게 답답하진 않지 근데 이 나이 돼가지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하려 하니 들어갈 데도 없다 그런다고 금전이 있어서 내 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이제 와서 개심하지 좋은 일은 했었지 않습니까? 집이고 자식이 다 주고 나왔으니까 내가 내 거를 금전을 가지지를 못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풀 수밖에 없었고 그런다고 해서 다 주고 나왔다지만 자식이나 어느 누구 하나 내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니 없어요 형제고 부모고 아무도 없어야 돼요 혼자서 다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아파서 들어 누워도 지금 병원에 들어온 언급실에 들어가도 누구한테 연락해서 좀 와봐라 할 가족이나 형제가 없어요 불쌍하고 가엾기가 그지 없으시댄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한탄도 해보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나 싶기도 했다가 혼자 앉아갖고 남자분인데도 대주분인데도 불구하고 변사가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바뀐대 답답하니까 이래도 볼까 저래도 볼까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금전줄이 열려서 뭐가 뻥 뚫려요 소리는 안 나와요 내가 무언가는 열심히는 해서 되게 일이 주어지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 금전을 떠나서 내가 그걸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대주님이시고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막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노력에 성과가 없어 내가 다 해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훅 갖고 가야 되고 구서도 따르고 내가 다 해놓으면 다 가져가야 되고 내가 다 뺏겨야 되고 정말 남는 거라고 찌꺼기 이렇게 남아서 나한테 조금만 갖고 오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셔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인복도 없고 인덕도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시큰 주고 욕먹는 게 우리 대주님이시고요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지금 뭔가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셔 하는 일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최선을 다 하는데 결과가 항상 밋밋하니까 답답하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이가 한갑이시고 내가 뭔가가 오래 움직이셔야 하는데 움직일 게 별로 없으셔요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말로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좀 달콤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지곳대로만 얘기를 하셔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다음은 내가 조금 분양일을 하고 이러시면서도 내가 조금은 조금 이렇게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하게끔 계약을 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성격 자체가 고지식하다 보니 원리 원칙만 따지세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말 자체를 달콤한 말이 없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니 그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은 좀 안 좋아요 이건 좋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안 좋은 것만 듣고 좋다는 거는 귀에 담아 들어가지가 않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랑 계약 안 하고 저쪽 가서 달콤한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서 덜컥 계약을 해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걸로 해서 금전이라도 보셔야 돼 그렇죠 제가 먹고 살려면 그렇다면 조금은 달콤한 말도 하셔야 되고요 아닌 걸 기라고는 못하겠지만 굳이 나쁜 거 얘기 안 해도 되는 단점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대주님은 그것까지 얘기를 다 하시다 보니 내가 다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시다 보니 나한테 손해야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일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성과가 좋으실 거예요 운기가 그렇게 나빠요 아직까지는? 네 왜냐하면 내 운기에 있어서 내가 뭐 언젠간 뚫리겠죠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돈 안 벌었다 소리는 안 나와 그렇죠 자동차 했을 때는 아예 하층은 아니어도 중산층은 됐으니까 내가 돈을 벌었지만 내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다 주고 털 때 다시 시작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시작할 금전은 있었어야 되는데 싹 다 주고 나오다 보니 내 주머니가 하나도 없이 빈털털으로 시작해서 민바닥에서 올라가려다 보니 나이는 있고 밑에 깔린 건 없고 올라갈 디딤돌이 없었어요 그런다고 누가 나한테 이런 일 좋으니까 이거 같이 해보자도 없었고 금전적으로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주시는 분도 없었고 그게 이제 화병이 생긴 게 그게 그러면 같이 살았으면은 다시 12번 제가 벌어서 집에서 다 했는데 그러면 나갈 때는 전셋빵에 월셋빵이라도 돈 10원 해도 줘야 되는데 10원은 하나 안 주더라고 내가 좀 빡빡 우겨서라도 받을 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도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거기서 막 대차게 얘기를 하시면 내 스스로도 아휴 그래 귀찮아 그냥 싸우기도 싫고 나 다 갖고 가 왜? 내가 나가서 벌면 될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지를 못했어 지금 하는 일도 그래요 올 거 저럴 거 불명해가지고 따지고 따져가지고 내 걸 챙겨야 되는데 싸우기 싫으니까 또 그 환경이 접하다보면 내가 또 더 망가지니까 아예 피해버리는 자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쟤가 손해잖아 항상 뭔가 취득해서 내가 내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쟁탈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성격이 안 돼 그게 그럼 그렇게 사셔야지 성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봤잖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봐서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아우 그게 성격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내가 봐도 답답해 그건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서라도 남아있는 인생에서는 그래도 몇 년 더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60 넘어서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몇 년은 벌어야 되는데 70 될 때까지도 내가 만약에 더 일을 하고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서 내가 3, 4년 바짝 벌어서 내 남은 여생은 편안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시고 계속 내가 성격 탓을 하고 있으면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 근데 지금 내가 어디 절에 들어가서 내가 살 그것도 못 되고 안 되죠 그렇다면 못 바꾼다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시도는 다 해봤어요 절에 가서 한 달도 가 있어 봤고 나름대로 혼자 나 홀로 또 여행도 다니면서 또 뭔가 자연식으로 생각 좀 해보고 실천은 못 옮겼죠 가서 갈 때는 꿈은 큰데 가서 막상 있어 보면 또 그게 아니야 쭉 가라앉잖아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살아야 되니 바꾸시라고 바꾸셔서라도 내가 내 거는 챙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남의 거 뺏어오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내 거를 지키라고 그쵸 그것만 해도 큰 근데 조금 아이 그래 됐어 이거 하지 마시고 내 거면 끝까지라도 밀고 나가서 내 걸 갖고 오셔야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노력 안 해도 어떻게 쉽게 얻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거는 선생님 말대로 뭐든지 완전하게 세팅 다 해가지고 다 해면 그 노력이 될 것만 보면 안 와 나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스님이나 되지 그랬냐고 내 팔자에 내 거 갖고 막 욕심부리고 살 게 못 되세요 스님들이 이게 강신량에 대해서 이게 너무 약해서 안 돼 내가 내 거를 못 갖고 살아요 그러면 내 거를 못 그러니까 뭐지 내 걸 막 부유하게 그래서 못 산다면 뺏기지는 말고 살아야지 내 거도 많지 않은데 거기다 뺏기기까지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사셔 그럼 가장 취약적 문제가 성격이네 그쵸? 그쵸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도 있고요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귀찮아 부딪히는 것도 귀찮고 내가 막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는 인간관계에서만 희한하게 이래서는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셔서 내가 완벽하게 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 인간관계에서는 귀찮아 내가 왜 노력을 해서 왜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요 생각만 하시는 거 선에서는 넘어가지 않고 내 거는 좀 챙길 수도 그게 또 막상 환경에 접어들면 그게 안 돼 그래도 이거 지금 분양 시작하신 거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작했죠 한 4,5년 넘었어요 지금 한제 아니 지금 하고 시작 요거 하는 거 요거 지금 하고 출발하셨죠 네 그래도 내가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정도는 넘어가야 내게 나와야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된다 그러셔 네 근데 지금 한 개도 된 게 없대 아직은 사전이니까 전객이 안 열리고 내가 그래서 이게 그래도 여섯 다섯 개 여섯 개가 가자면 그래도 구 월 시 월 넘어가셔야 구 월 시 월 에이 여기는 제로네 여기는 한 달이면 끝날 거 같은데 근데 내가 그 안에라도 뭔가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얻어오는 게 있는데 지금 상태시면은 9월 10월이 가도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아셨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내 삶을 한탄할 게 아닌가요 그렇게 바꾸지 못한 나를 한탄하세요 그리고 이젠 한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초 없잖아 앞으로 그렇다면 한탄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서라도 내가 살아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해줄 수 있는 건 저희가 빌어드리는 거 밖에 없어요 잘 되시게끔 또 마음 편하시게끔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내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저도 한 4, 5년 있다가 시골로 좀 기능적으로 좀 가고 싶어 그러면요 여유 자국만 있으면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될까요 그때까지는 시골에 아직 부모님 사러 계시니까 내가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지금 상태로 내려가셔서는 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? 지금은 못 내려가요? 못 내려가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그래도 내가 4, 5년 바짝 벌어서 가셔야죠 그때까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계속 어차피 먹고 살려면 영업주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뭐 사업 이런 건 안 되죠 네 다 퍼줄걸요 제 성격상 그렇죠 누가 옆에 와서 조금만 그러면 그 사람 먼저 챙겨주다 보면 내 주머니가 안 채워지세요 맞습니다 동업은 절대로 또 안 되고 절대 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밑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작년에 그 제안이 왔었는데 네 그 사람 성격 성향 보여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냥 바지 사장식으로는 나만 같이 앉아 놓고 자기는 어떤 이등한 친구에게 디준님은 절대 어느 누구하고도 일 못하세요 제가 뭘 또 남 시키지 않는 성격 내가 또 다 해야 돼 또 그러니까 제가 더 스트레스 받는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 막 다 해야 돼요 혼자 차라리 가게를 하셔야지 하시게 되면 근데 가게를 하신다고 해도 누가 뭐 먹는 장사를 하면 다 퍼줄 것이요 근데 먹는 장사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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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